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동의대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의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성인 학습자와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단과대학인 미래융합대학을 신설합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동의대를 포함해 모두 50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고등교육을 통해 성인 학습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동의대가 선정됐습니다.